이거 결국 불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. 뭐가 됐대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몰라. 큰일 났네.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진짜? 알아요? 봤어요. 어떻게 어떻게? 영상 보세요. 그 영상들을 보고 왔으니까 적어도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좋죠? 바람 불면서 잘 안되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내 입이 촉촉한데 뭔가 하지? 이게 불 피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. 왜냐하면 저는 파이어 스틱이 있으면 이렇게 활 이렇게 해서 피우는 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쉬울 줄 알았는데 확실히 보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. 파기애애한 게 안 한 거 같은데요? 안 됐지? 아니 우리 지금 붙였다가 다시 꺼버렸어. 저거다! 불이라는 건 빨간 색깔이 화르락해야 불이죠. 화르락했어요. 뗄감들이 없어서 불이 오는 게 붙지 못해요. 애국빛 좋다. 내부는 다 애국빛이 좋네요. 아까 불씨를 못 살렸어. 여기로 와야 돼요. 여기 밑에 뾰족한 걸로. 이렇게 해요. 그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. 마그네슘? 마그네슘 다 간 거 같은데? 어우 그렇게 하면 돼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철가루는 갈아서 쓰러 가잖아요. 맞아 맞아. 아 따뜻하다. 그렇지 그렇지. 이게 그러니까 불 붓는 게 아니라 불이 안 붙어 이거에. 지금 한 5초 오셨어요. 비벼서 말려. 아니 아까 봤잖아요. 계속 그렇게 했잖아. 근데 안 붙었잖아. 우리 오늘 붙었어요. 근데 왜 없었어? 그러니까 이게 붙었는데 네. 이만큼 붙고 버린 거예요 우리가. 또 좀 예민해져서 피곤하기도 하고. 알아서 하시겠죠 뭐. 파이팅. 됐다 됐다. 됐다 됐다. 후. 후 후 후 후. 후 후. 후야 지금 후. 후 계속 해야 돼. 후. 후가 길어야 돼. 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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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. 안 붙네. 아. 아. 좀 당황스러웠어요. 남자는 자고로 배울 점이 있어야 되는데 배울 점이 없어. 굳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. 뭐 하는 게 있으면. 제가 나설 차례인가요? 이거 땅 칼을 내두고 밑에 걸 이렇게 몸 쪽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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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오 붙는다.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. 또 파울이 오고. 또 파울이 오고. 또 파울이 오고. 또 파울이 오고. 안 젖을 걸로. 파울이 오고. 아 저거 진짜. 묻었다. 오 달갑다. 오 달갑다. 오 달갑다. 오 달갑다. 이야 역시. 오 설렀다. 와 대박. 인정. 아 진짜. 아 완전 히어로다. 아 진짜 잘했어. 와 대박. 왜 제가 남자분들과 경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. 저 연애하러 왔는데 이거 저 매력 포인트 발산되는 거 맞죠. 오늘 A씨가 엄청 불 피우거나 집 짓는데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그건 팩트거든요. 남들에게 막 이렇게.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.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시작이 다녀야지. 다 했어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. 디스커버리.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